그런데 지금 아버님 가발이 완성됐나 봐요. 축하드리겠습니다. 10년 전에 이번에는 축하드립니다. 다른 사람한테. 저 첫 세상이다. 뭐야, 지금. 아니, 다른 사람 되어버렸는데. 뭐 좀 젊어보여? 아니, 내가 이제 트로트를 1번 냈잖아. 그래서 승현이가 또 기어이 와봐.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가지고 안 된다고. 그래가지고 이제 변화를 좀 줬는데. 어때, 좀 젊어보여? 젊어보여? 이거 바뀌어야 되겠는데, 내가 이제 해방하고.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겠어요. 동선도 이제 지금 변화를 좀 줘, 머리 염색을 하든지. 그냥 그거 나 한 번만 빌려줘. 아, 이 사람아. 이미 저거 머리 크기가 틀려서 안 돼, 이 사람아. 머리가 안 쓰려고. 나는 동관이고 조꾸만 하잖아, 이 사람아. 이 사람아. 나를 위에서 만들 수는 안 돼, 이 사람아. 이 사람아, 이 사람아. 빨리 갔다. 이나에. 개꼬 같은 남자, 개꼬 같은 남자. 그게 바로 나였다. 개꼬 같은 남자, 개꼬 같은 남자. 옥자 씨. 자, 어머님 발음. 옥자 씨. 어머, 어머. 아니, 머리가 완전히 달라졌네. 아, 그럼 달라지라고 했었는데. 10년은 젊게 보이네. 오, 10년. 좋아하시잖아. 15년은 봤는데 10년밖에 안 돼. 너무 심했다, 15년은. 10년은 괜찮지만 젊어 보이긴 한데. 옥자 누나, 어때? 옥자 누나. 옥자 누나. 옥자 누나. 옥자 누나. 옥자 누나. 옥자 누나. 아, 또 아줌마들이 또 계속 손뼉 찍으면서. 옥자 누나, 옥자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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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자 쪽 밖에 없으니까... 신경 쓰지 마세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울 digamos, 울고, 울고 하지 말자. 나 그렇지 않거든요. 아주 좋은데? 신경 안 쓰면 되니까. 와, 세상에. 우리 승현이가 큰일 하나 했네. 아, 그런 사람? 오빠, 가발이 이렇게. 진짜 살 거 그렇다. 진작 올 거. 아이고, 신너. se'savoir устreh재디. 떼어줬이 cet 해주, 아니 그냥 그래도 언제나 당신이 넌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고맙았어요 당신 친구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 아니지 양아기 친구입니다